다시 시즌 해가지고 상품 빌리려고 했거든요. 그 다음에 이제 피해 학생주의나 가해 학생주의나 부모님께서 유의하셔야 될 게 말조심. 말조심. 그러니까 이게 사안이 발생했을 때 어머니들이 양쪽의 보호자들이 하셔야 될 게 무건수행이야. 이 벌리면 이게 다 상대방이 귀에 다 들어가게 되어있어요. 이 세계에서 가장 통통신사가 너만 통신이야. 너만 알고 있어. 근데 그 집 엄마 뭐 어쩌고 저쩌고. 이게 너만 통신이 귀신같이 돼서 지구 한 바퀴 다 돌아가서 그 엄마한테 다 들어가요. 너만 가장 무서운 통신이야. 그 다음 무건수행하라. 사안 발생하면 무건수행 하시라.